으 으 으 네 이거 암호 킹고 이거 옷 안보이는거 아니냐 데미지 솔리 쉣 야 이거 미안합니다 으어어어어어 아 아이 아팟 아 으 으 아 으 으 이따 아이고 아 안보여 어? 이리 와! 흐헤헤 아! 오우쉣 우우 오우 이게 아프리카에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기를 하고 있어요 20분이य우 sew aka Mhm 뭐? I'm not sure. 아유, 언제 해? 대체 언제 합니까? 전팅대가 네번째죠. 아, 죽겠다. 내 다음 매치 기다려. 아, 편하다. 20분, 10분 기다려. 전팅 도방. 그저께 애들맥 4시까지 하는 게 아니었어. 아, 피곤해. 언제 하냐? 와, 시작한다고? 왜 말이 없지? 내가 들어가야 시작하지. 여기 들어가면 되나? 아, 종래님 방송하고 있었네. 아, 뭐야. 나는 왜 시작한다고 말 안해줬어, 나한테. 뭐야. 종래 도방해야지, 그러면. 저기 옆에 하고 있네요. 나 몰랐잖아. 가자! 세인트! 종래 화이팅! 세인트 화이팅! 세인트! 짧아가지고 힘들어. 좋은 시작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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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블락! 나이스, 럭키. 조심, 조심. 와, 좋았어. 나이스. 아, 시작 좋아요. 아주 공격적인데? 그렇지, 머신건. 팽웨이가 관련된 데 좋아가지고 스택을 골랐거든. 잘하는데? 아, 카운터. 안돼, 안돼. 나이스, 럭키. 럭키, 럭키. 개뽀로. 아, 이런 우리 팀! 저 정도는 괜찮아요. 저번에 좋은데. 나이스, 럭키. 역시 우리 팀. 응. 끝낼 수 있다. 아, 나이스. 나이스 세인트. 베리 굿 플레이어. 와, 나이스 세인트. 베리 굿 플레이어. 단팡이었으면 좋았어. 우와. 우와. 시작 시민이 세만. 또 무한맵 나오고 나쁘지 않아요. 어, 애교부리기? 머신건 노골적으로 하는 거야, 저거. 어팡판은 죽으니까, 이제. 우와, 노골적이야. 레이지 직전이야. 슬래지 하려나? 우와. 안돼, 안돼, 안돼. 무서워, 무서워. 왜? 어? 단편. 야오. 나 빨리 화장실 갔다 올게요. 벌스룸 타임. 펭혜이가 왜 이렇게 많냐? 그렇지? 펭혜이 좋긴 좋아. 쨉. 화이팅. 레츠고 쨉. 머신건. 와. p-jac 오. 이거 뭐야? 왓더뻑? 아이고 오른발로 이렇게 이겼어? 아 이건 김치 아니냐 좀 아 이건 조금 not good 우와 아이고 늦었어 오 오 오 머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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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애교부리기? 아 이거야 아이고야 아 이거야 어 다행이다 저 상황에서 세인트님이 진짜 아픈 아 이건 위험한데 좀 제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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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인트 렛츠고 어 오 땅파기? 아이고 다행이다 가 아니구나 우와 우와 세인트 예스 세인트 굿 플레이어 오 나이스 세인트 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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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콤보 안 돼 상당히 위험한 오 피 모신건 아니 왜 개 꼈어 아니 이걸 노리고 세인트 4-4 치는데 누구도 예상 못 했다 That's so funny Nobody expected that back that back jump 아 좋아 화장실 다시 갔다 오겠습니다 과감하게 근데 지금 좀 과감하게 해도 돼요 이게 그거야 부정 앞서고 있고 팀전이면 이게 좋은거야 아이고 저거 또 시계 피하는거 할만하다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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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갑세기 1피네 이제는 머신건 머신건 팍팍 써가지고 그냥 머신건 머신건 하라고 대시머신건 대시머신건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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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양발 나락 데미지가 데미지가 애교부리기? 슬랙잔데만 오오오 아 너무 많이 생각했어 오오오 1-2 아이고 어퍼해야지 딜캐 뭐해 어퍼해야지 딜캐 뭐하냐 나이스 역시 뻠뻠 이야아 굿플레이어 역시 세인트 오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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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꾸 왜 손을 와 오르노퍼 좋았다 나락이다 나락인가? 어 나락이었는데 아 아니 딜캐가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오오 이건 몰라 오르노퍼 노리죠 몰라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 아 아 오르노퍼 때려야지 아 아 아 아니 오르노퍼 때려야 될 거 아냐 저거를 까비 까비 엘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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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개 떨리네. 개 떨린다. 오랜만에 대회하니까 미치겠네. 내가 원래는 종례상에 입원하려고 했거든. 근데 데빌진이 레이가 더 힘들어. 레이가 더 유리해. 아모킹보다 편해. 우리들의 의견으로는. 데빌진으로 레이 잡기 좀 짜증나. 용성 막 이래가지고. 초풍 각 잘 안나오거든. 그래서 제가 입원했어요. 마지막에 바꿔가지고. 잘 통했어요. 내가 3번 했으면 떨려서 망했을 수도 있는데. 종례도 레이가 더 좋대. 아모킹보다. 나도 동의해서. 야 종례상. 종례상에 그럼 3번 하자. 제가 입원할게요. 해서 마지막에. 오케이. 세인트 픽 잭. because 잭이 굿 for. better than. better than. better than. for against. 뺑웨이. and then. 레이. is better than 아모킹. against 데빌진. so I came first. 아모킹으로 데빌진이 완전 편하진 않거든. 데빌진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잘 됐어요. 어 떨려라. 맵을 선택한다는 장점이 되게 좋아. 먹이시간 너무 긴데. 그치. 나도 지금 1시간 반 기다렸어. 그리고 지금. 5분 게임 했어요. 또 이제 1시간 기다려야 돼. 1시간 레들링 하도 올까? 아 팔 수 없어. 우리 센티형 이기니까. 집주소 못 드립니다. 교잡? 교잡 썼잖아. 교잡 3번 썼어. 교잡. 그거 교잡 내가 1라운드에. 1번밖에 안 했거든. 교잡을 2행을 안 했어요. 1라운드에. 그 일부러 그런 거예요. 가끔씩은 2행 안 하는 게 되게 좋아. 괜히 교잡 막 끝까지 하다가 풀려버리면은. 이지걸리는 게 좀 짜증나더라고. 저는 이게 교잡을 3번까지. 아모킹 교잡이 3단계가 있잖아. 1번 2번 3번. 저 1번은 왼손이냐 오른손이냐. 2단계는 양손이냐 왼손이냐 오른손이냐. 3단계는 다시 왼손이냐 오른손이냐. 이런 찍어야 돼가지고. 나는 근데 2단계까지 하는 걸 가끔씩은 좋아해. 데빌진한테 말리면 짜증나가지고. 화이팅. 세인트. 렛츠고. 간료했네. 아 못생겼어. 원 투 원. 원 투 원. 오 나이스 세인트. 나이스 콤보. 나이스 지르기. 가운드 안 되지. 콤보 모르냐. 나이스 딜캐. 잘하네 연. 오 다행이다. 왼허퍼. 압박. 리리가 횡의 좋아서 조심해야 돼. 오 잽을 끊어지네. 반 냄새. 뭐해 뭐해. 이상한 거 하네. 나이스 딜캐. 요오. 아니 뭐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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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왓 더 펍. 아니. 오. 뭐해. 왓 더. 잘하다가. 이긴 거였잖아. 구른다. 이상한 거 한다. 원 짭. 버퍼. 오오. 아. 야. 운 좋다. 리리 점프했는데. 베리베리 럭키. 나이스 콤보. 애교부리기. 벽광 조심하고. 원투를 많이 쓰네. 이상하게. 오. 배치기까지? 별거 다 하는데. 역시 간류 장인. 우와. 아니 그냥 가서 때려. 무섭게 하냐. 가서 그냥 뭐 좀 해. 왜 도망. 왜 가. 아. 이거 안. 풀고요. 나이스. 나이스. 아. 왜 도망가지. 나이스. 왜 도망가는 거야. 아. 죽었다. 우와. 콤보. 아잇. 아. 우와. 우와. 아니 콤보를. 아니 레드를. 개뿐한 콤보도. 콤보가 무슨. 주황단이야. 어떡하지. 아니. 2라운드로 이긴 거 아니야. 갑자기 팔을 왜 돌려. 혼자. 종료 파이팅. 화장실. ten. 아 야. round 1. fight. 어 뭐야 이기고 있네 역시 좋네 그냥 용성 써버려 들어놓기 좋아요 레이 괜찮아 저한테 누구야 리리한테 리리가 횡신치는 캐릭인데 레이가 횡이 잘 안피워져가지고 우와 백대시가 아이고 아이고 우와 미쳤다 레이 장인 우와 미쳤어 좋네 미쳤어 레이가 유리하지 리리한테 유리 라이보다는 나쁘지 않지 드라는 반반이고 와 이야 우와 개잘한다 우와 와 미쳤다 종래 역시 아쿠마네 종래 종래 맵 뭐죠 벽 좁은 애기 있지 아 역시 아쿠마맵이다 레이를 몰라서 내가 뭐 할 말이 없네 그런데 예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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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이냐 달걀파동 짠손 왔다다 뚜겐 아이고 안 돼 모르는 거 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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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레드 박어 어디가 아쿠마마 점 반 되는구나 우와 아이야 아이고 뭐지 점프해 우와 총래 총래 짬파만 맞지마 짬파만 예상하고 짬파 조심하면서 도리로 가고 점프 이게 콤보 아 우와 여기다 큰일 났다 나이스 벽 나오고 짬파 조심 아 저거 용서하면 안 되지 짬파 맞는데 용서한 게 실수야 다행이다 벽 아니다 나이스 강승용 조심해야 되는데 나이스 우야 미쳤어 미쳤나봐 어 이번엔 트레이딩 했죠 잽 심리 해가지고 이타 쓰고 야 땀파 거치면 뒤빼야 되는데 나이스 뺐다 괜찮아 괜찮아 우어 뭐야 이거 자기도 모르는 왼발 일단 써고 다운 나이스 나이스 오오오 오 이게 맞냐 리얼리 이게 장난 아니야 아니 이게 기가 들어가 버거리가 와 기가 없죠 아 아깝다 아 오 카운트 안 났어 오오오 우와 무슨 넘어가 아이고야 나이스 아니 재밌어 다행이다 저까지 말고 아 오 다행이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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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파때면 조심할 것 같은데 우와 아 안 돼 야 나쁘지 않아요 아 아깝다 저 레아하지 아 아깝다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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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래 아스카 잘하러 맞아 아스카 많이 했구나 맞아 맞아 아스카 자신있다고 하더라고 우와 미쳤다 아이고 아이고 자기는 아스카 괜찮다 했거든 레드 빠빡 콤보 때리고 아스카 왜 안맞냐 나이스 야 용성 좋네 아스카한테 방극기 안하나 우와 나이스 나이스 콤보 버스 버스 종료 화이팅 야 이겼다 이거 그냥 가만히 도망만가도 이기는 어 용차 안맞으면 이겼죠 나이스 역시 좋네 GG 샤샤샤샤샤샤 보여줘 코스튬이 좀 우리팀이라 하지만 코스튬이 괜찮아 우리팀이니까 와 저거 잘 못일리는데 사람들 안아파 안아파 진짜 안아프다 안아파 안아파 호호 우와 또 했어? 와 우와 우와 바닥 깨부셔 그렇지 야 알고있는거 두개 다 이용했어요 지금 뭐 알고있었다 내 짠손하는거 알고있었나보다 야 나이스 진짜 아프다 와 깨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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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깨어도 되고 오케이 오케이 딴손 나이스 튼튼히 하면 되죠 용섭말도 역시 우리팀 나이스 좋네 개잘한다 진짜 잘한다 오늘 진짜 잘한다 오늘 우와 동네가 되게 대픽이 감이 좋다 순서도 자기가 정했거든 1번 하고싶다고 나쁘지 않아 괜찮아 괜찮아 이건 바닥 깨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침착해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맞을수있지 초풍 침착해 나이스 나이스 콤보가 완전 데미지 천천히 여기서 우와 나이스 진짜 잘한다 레이가 아스카운터 좋네 카운터도 안나고 별거 없죠 카운터 날게 나이스 아아 나이스 와 나이스 손지랄? 손손손? 발지랄? 손손손 그렇지 다행이다 오 아스칼 잘 알아 풀스에서 안누움이라는 이름으로 아스카로 많이 활동했기 때문에 원래 하단에서 많이 저거 와 풀고 풀고 오와 나이스 아 콤보가 와 아 이거 너무 좋다 와아아 와아아 레버 미쳤다 뭐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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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서점 때리려고 그랬는데 레버 미쳤어 나쁘지 않아 아이고 아이고 우리 팀 어떡하냐 우리 아 처음 져본다 오늘 제일 처음 졌다는데 아깝다 순수 어떡하냐 맛있다 렌 graphic keen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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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다시피 벽이었으면 벽과서 손나락 맞고 되게 횡신 이거 맞은 다음에 되게 힘든데 무한이라서 나쁘지 않아요. 이거 마지막 한 경기 나왔어요. 이거 이기면 돼. 한 번만 이기면 돼. One more than I get qualified. 또 기다려야 돼. 아, 진짜 빨리빨리 하자. 또 방송 경기야? 또 기다릴게요. 아, 대기가 너무... 와, 두 걸 막은 다음에? 와, 너무 신났는데? 세인트 형 신나면 져. 역시 안 신났어. 참을 줄 아는 사람. 마사지. 마사지. 그냥 게타구리만 해. 뭐, 저거 이상한 잡크즈 쓰는지 이해가 안 가. 제 터브를 어떻게 먹어? 어퍼 막으면 죽는데. 와, 야. 우와. 오. 아니. 오? 아잉! 아... 이렇게 왜 못 해? 나이스. 빠바바바바바바. 마사지. 어허. 아, 뭐 하는 거야 대체. 저거 왜 하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가. 어이, 이겼어. 근데 왜 하는 거지? 이 형이 이기면 나 진짜 불안해. 이길수록 뭔가 이상한 거 안 되니까? 나는 점프 손을 안 해. I don't understand. 간유. 가지야. 아니, 게타구리만 10번 쓰면 되는 거 아님? I don't understand. I don't understand. 나 화장실 좀. 아, 무한매. 어우, 깜짝이야. 아, 오늘 되게 심심한가 봐 얘가.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막 달려와. 심심해? 쿤스? recruiter. 응.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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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때려요 토스업 와 이거 피하는구나 와 큰일날뻔했다 이거 풀어주고 잡기 다 풀고 천천히 그냥 천천히 천천히 그래 그래 풀어 천천히 걸리면 끝나 게임 터져 이것도 마운트 이거 이거 보막하고 운 좋고 이거 안맞냐 버킹 마덕 어 마이너스해서 저거 해줘요 와 이것도 그냥 마인드를 바벨 뭐 다 하단기 막아가지고 때려주고 가까이 붙어서 포킹만 잘하면 돼 갈아 그 갉아먹기로 천천히 그냥 서있어 카운터가 히트 확인해주고 서있어 그냥 그렇지 이러면은 무조건 벽에 가야돼 드라가 이래서 좋다니까 캐릭이 전혀 나쁘지가 않아요 여기서 기호는 좀 조심하고 오오 오 좀 잘하는데 좀 잘하네 여기서도 좀 앞으로 레버를 밀면서 이렇게 어차피 도망가서 내가 뭐 들키 할게 아니라 주도권을 앞으로 가져가는거야 와 이것도 미쳤다 이거 와 크레이지 드라곤노프 베리 굿 레드하면 딱 나이스 드라곤노프 플레이어 아 오늘 올라가서 다행이다 투데이 아임 럭키 종례가 너무 잘한다 팀전은 자 이제 본게임 가겠습니다 땡큐 볼 워칭 투데이 토너마운트 이즈 던 어서 오시구요 어서 오시구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